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밀빵 형도 있어요 여기. 맞아. 우리나라보다. 이 영화 되게 올라왔어. 군나 형이라고 해봐요. 김현경 실장. 이 실적이긴 어딜까? 왜? 이 사원증 달고. 반성하세요. 오세요. 방문증이잖아요. 인마? 상상한테 인마 있는 거 안 되는구나. 나 오늘 주먹 써야겠다. 네 갖고 올게요. 네. 자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? 그때 서울역에서 본 것 같은데. 맞아요. 거지야. 거지랑 말했는데. 한 번만 초시야. 밥 먹어. 밥 어디 줘요? 밥 먹어. 저야 먹지? 이름이 뭐야? 황윤성이라고 합니다. 방문이라고 써있잖아. 방문이라고 합니다. 이름 두 개야? 상원 방이고요. 이름 두 개입니다. 방문이라고 합니다. 두 가지 어딨어? 저희 아버지. 저희 아버지. 가실 겁니까? 무슨 방자. 무슨 방자야. 황기방이. 네. 나중에 진짜 연기자 낳았던 것 같아요. 나중에 진짜 연기자 낳았던 것 같아요. 이정권이. 켁니다. eme 나오자.